야 같이 봐 너네끼리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발같이 또 한 소리를 하고 있어 설마 벌써 광신두 된 거 아니지? 오 요즘에 이런 거로 낚여지는 사람이 있냐? 다 씌지라니까 다 씌자 다 씌자